최고의 흥행카드인데 우리말고 딴 데는 대회는 다 나오고 막 못 나오는게 아니라 백정원 아버지 그 사고 때문에 준석이 그럼 준석이 살도 뺐는데 맞아 채팅 때문에 안하는게 맞는데 MBC 입장에서는 좀 속상하다 이거지 빛빛 빨간 조커는 도장밖에 없는줄 알았는데 상황이 좀 안좋죠? 왜냐면은 맘충이라고 불리는 맘충이가 뭐야 근데? 어? 사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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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과 사과 우리아기 이름좀 불러주세요 막 이런거 했다고? 그래 미니언 생성까지 30초 남았습니다 반갑군 파타 전멸 레드까지 미니언 미니언들이 생성되었습니다 흥흥흠 흐하하하 하하하 하하 아 부담스럽다 이거 잡는거 소풍이 두 판만 이기면 실버 승급전이야? 못 이길 거야? 걱정하지마 그런 걸 보면 바로 기후라고 하는 거야 기후 얘 또 왜 이러니? 쓸데없는 거 걱정하지마세요 잡을 수 있나 없나 아하하 하하 특혜요 가문의 수치로다 야쏘가 잘하는거 아니야? 야쏘가 첫판이라는데 그러면은 내리내리내릴 확률이 높거든요 기사님일 확률이 높아요 불안합니다 대소문 동작 아니 이런 어떤새끼야 상대조합 진짜 쓰레기조합인데 누누 이새끼 허허허 갈데가 없다 대소도 사람이야 야쏘가 잘한다잉? 야쏘가 잘한다잉? 야쏘가 잘한다잉? 야쏘가 잘한다잉? 야쏘가 잘한다잉? 아빠들이 일세 야쏘가 잘한다잉 응 탑이 탑으로 간 아 누누 이새끼 진짜 나쁜놈일세 미드만 우리편이 아니야 아 스턴을 못넣냐 레네가 쐈어? 안돼요 간다 글리서 야 안되어 핑하가 있었구나 대수호 와 이 타이밍에 핑하를 박어 여기다 잘하는데 맘 편하게 대수호라고 믿자 우리 아우 아 이새끼가 이렇게 하니까 이거 우왕좌왕하고 이거 할게 없네 아 카정은 카정대로 당하고 아 불안해 죽겄네 뭐하는거고 임마 니가 자꾸 죽을거 같으니까 보고있었지 그러니까 임마 아 나 진짜 도망가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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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카드 몇 발길 돌리는거야~? 아이씨 아이씨 진짜 득배 씨 장막에다가 시원한 카드를 던져버리네 미리 깔아나도 어? 아... 이차개 진짜... 미친새끼 진짜... 아 쓰레기같은 놈 뭐하는거야 새끼야 니가 카드를 맞춰야 내가 들어가지 아... 노답이네 아 나 누누한테... 누누한테 카정 당해서 받은 정신적인 데미지가 너무 크다 니새끼 또 또 또 또 또 또 또 또 이거 먹으러 오지 미드는 발이자 갱가는 각이 미드밖에 안잡히는데 도저히 뭘 갈 수가 없네 스패는 6레벨 찍었으면 궁을 써 뭐라도 해봐 아이고 끝까지도 나네 아이고 나이스 나이스 하...이 트패는... 하...이 트패는... 하...이... 하... 마디 없구만 하...이... 아따 같 cetera 명 Largo 하...이건 치 predicати 싹 하...이... 하피 생вер가sein 하...아...이... 못하는 건 상관없는데 저렇게 탓을 하면은 별로야 이제서야 궁을 쓰겠다는 궁 안쓰냐 트패? 야 씨 트패 궁 신김치 되겄다? 쉬어가지고 한 번도 안쓰서 궁 아이고야 아이고 데이고 아이고 데이고 딜템을 못 가겠네요 초딩이 많긴 하더라 PC방 애들 피씨방에서 에로엘하고 있는 초딩을 보고 있으면 아 저새끼들이구나 느낌이 딱 그 느낌이야 아 저새끼들이구나 하하하하하하 야쏘가 오는데 야쏘가네 야쏘 야쏘가 타대가 있네 트패는 레넨터리 징징거리 때 저기같은 레넨턴 괴롭히고 있는 거야 대박 하하하하 그럴 수 있어 킬총이야 다같은 레벨터리 징징거리 ㅎ 갑니다 갑니다 아아 침묵이 기네 침묵이 길어 그러게 날 핀찍은게 트팬인지 몰랐네 누구의 백핑의 짓인가 했더니만 누구의 백핑의 짓인가 했더니만 이번바는 이번바는 누누가 카정을 너무 징그러게 다닌다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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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에이 에이 트팬한테 킬주기 싫어가지고 내가 오바했어 마음을 그래서 심뽀로 곱게 써야돼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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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팬야 궁좀 쓰지 아우 장마을 잘 써 어 에헤이 힛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nineteen I My I I I I 잘하는데? 장벽에 카드 자꾸 던져 흐흐흐흐 야 블루 먹어 일로와 뭐해? 뭐해? 내가 뭐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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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을 미세요, 케이틀린. 아니, 건물을 미세요. 왜 건물을 안 밀어. 케이틀린. 이건 뭐야. 잡으면 됐지, 뭐. 크으으. 아잇 벗어 진짜 이새끼 이쪽 빼자 어잉? 아 딜템 하나 갈 수 없는 이 슬픔 이 누누랑 또 티모 딜을 무시를 못하네 너나나나 딜은 없고 단단하기만 하고만 다 있네 아잇 아 아 트롤픽일 줄 알았다 서포티모가 졸라 위력을 발휘하네요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되나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흐흐흐 아 딜이 어떻게 할까 아 마방템을 못가서 티모한테만 맞아도 이렇게 아프네 아 슬프게도 또 여기서 마방템을 가야되네 티라 음 힐러들이 있어야지 뭘 싸우지 멘탈이 터지는 것도 있는데 게임도 터졌어 레넥톤 멘탈이 터졌어 레넥톤 멘탈이 터졌어 멘탈이 터졌어 멘탈이 터졌어 멘탈이 터졌어 야쏘가 너무 아파 야쏘가 좀 맞아주지 아저씨도 방송하시네 요즘에는 종이접기 아저씨 방송하잖아 아재들 방송이 유행이야 홀스형 대 불량형 누가 잘 아나 그런 걸 보고 바로 진짜 무슬무안 비교라고 하는 건데 비슷비슷하다고 볼 수 있죠 자기가 좀 잘하는 거 하면은 그럭저럭 못하는 거 하면은 쓰레기 오브 더 쓰레기 아니 불량도 잘하는 거 하면 잘해요 풍월장은 게임을 못하는 거이 제가 그랬을 때는 뭐 타는 걸로 소질이 있다면은 풍월장은 굉장한 소질이 다 되겠습니다 아 내가 템을 이렇게 갔는데 아 녹는다 템을 이렇게 가도 녹아 아 아 아 아 아 하아 안 죽으려고 템을 이렇게 갔는데 이게 죽으면 와아하 으으읍 디머를 잡자 어 캬 야 거기 우리 집이야 너희들이 왜 우리 집에서 나와서 나를 쫓아오고 있어? 진짜 우리 집 쪽에서 나를 이상한 쪽으로 몰고 가네